FIT가 패션페스타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와 유타대가 Art4Change 2021을 주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금부터 5월 9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니코리아 학생서비스 학부 총학생회의 USC가 올해 2022년 봄축제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2022년 5월 27일 금요일에 열리며 행사 공연에 관심이 있는 IGC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USC는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 행사는 축제 당일인 금요일 오전에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개인 또는 학생들도 구성된 단체로 나누어 공연이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현재 수니코리아 재학생이어야만 하며 IGC 재학생은 단체 공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IGC 학생들에게 이번 행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고 관람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학생들을 참여 바랍니다. 지난 4월 25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인천 연수경찰서와 캠퍼스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IGC 운영재단과 연수경찰서가 작년 5월 체결안 범죄 예방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캠퍼스 건물 2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 후 과연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재단 내 점검조를 구성해 5월 27일까지 IGC 멀티 컴플렉스 빌딩과 입주 대학 내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캠퍼스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현황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은 보안관과 학생대원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야간 순찰과 관내 경찰서와의 합동 순찰 등을 진행하며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연합동아리 다카포가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다카포는 IGC 광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연주하는데요. 예매는 선착순으로 한정수량 진행되니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연주와 영화 OST 연주도 감상 가능하며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아오는 5월 24일에 다카포는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카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연합동아리로서 순위코리아, 조지메이슨 대학교, 유타대학교, 겐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활동합니다. 5월 24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1층 광장에서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총 1시간 반가량의 연주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카포 공동계좌로 인당 5천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예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르로이 앤더슨의 고장난시계, 유낙준의 마중, 프란체수 사토리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의 연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네마천국 OST인 애니모 모리코네, 라라랜드 OST인 저스틴 허위츠, 어바우타임 OST인 지미 폰타나 등의 많은 OST 연주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기연주회에 참여하여 음악을 감상하며 힐링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FIT가 인천 패션 페스타를 위해 인턴 두 자리를 모집했습니다. 인턴은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피팅, 쇼드레스 정렬, 사진촬영 등을 하는데요. 패션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등의 자격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본행사는 인천 페스타와 FIT가 함께하는 행사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일, FIT는 인천 패션 페스타 개최를 위한 인턴 두 명을 구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재 인턴 두 자리를 모집 중에 있으며, 근무 시간과 일당은 나중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은 5월 9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이며, 시간당 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업무는 인천 페스타의 피팅과 패션쇼 옷들 정열, 그리고 본식에서의 사진촬영 도움 등이 있습니다. 인턴 자격 조건에는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체력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턴 자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5월 5일까지 인턴 폼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접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페스타와 FIT가 함께 모집하는 인턴 자리인 만큼 더욱더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과 행사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IBS 이현희 기자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유타대학교가 I-T4 Change 2022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10일, 11일, 12일, 3일간 일루스테이션 이벤트, 캔버스 백 프린트 메이킹 워크숍, 그래프티 페인팅 이벤트, 필름 스크린닝, 오픈마이크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온 5월,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유타대학교가 협업하여 두 번째 공동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술 행사인 Art4Change 2022 행사는 학생들이 사회적 시각을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예술적 배출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슈와 관련해 예술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총 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일과 11일, 2일간 Behind the Mask Illustration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캠퍼스 백 프린트 메이킹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1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각각 그래피티 페인팅 이벤트와 Better Earth Contents Film Screening이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Raise Your Voice Open Mic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BS 최유진, 강나이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지금, 이번 주도 계속해서 포근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연수구는 저녁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밤에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일 날씨는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은 21도로, 저녁에는 옷차림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연수구는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새벽부터 많은 구름이 보이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관측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초속 5m 정도의 바람이 예보됩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하늘이 관측되겠고,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엔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우산을 소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것으로 5월 9일 월요일 5시 IBS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아나운서 조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보잘세 think open mac Wi-F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